오늘 또 여기 장도연씨도 나오셨는데 예전에 저랑 장도연씨랑 또 케미를 맞춰서 저희가 가치가 올라간 적이 있죠. 아 예전에 그 맞지 연아? 그래 호야. 당신은 장도연 너는 이지노 우리는 서로를 사모합니다. 부모님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우리는 만날 겁니다. 이렇게 케미를 맞추면 코비게스의 가치가 올라간다. 어 저기 똥냄새 나는데요? 연아 당신은 장도연 나는 이상준 독도는 우리 독도는 우리 딱 노래에요. 아 왜 나만 안 받쳐줘. 나는 사실 진짜로 너 좋아한단 말이야. 어? 좀 내 맘 좀 받아주라. 몇 년째 안 받아주냐. 아 꺼져. 너는 누구 좋아하는 건데 이상형이? 나는 연아 좋아해요 연아. 연아.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자 우선 씨